진짜 한 번 안 해 볼래? 사람은 괜찮은데. 응, 난 됐어. 아이, 나 소개팅 소실 없는 거 알잖아. 야, 너 드라마 작가가 뭐 소리인 게 말이 돼? 키스 한 번 안 해 본 안 여자가 키스 씬이 그렇게 막 써대고. 너 이거 TV 속에 TV 나갈 일이야. 야, 너는 언제쯤 풀고. 그리고 키스 그거 뭐 그거 별거 아니더만. 뭔 소리야, 키스가 왜 그런지 아닌지. 뭐 소리 그걸 어떻게 알아? 어? 아니, 뭐. 그, TV 속에 TV 막 이런 데서 나도 많이 봤지. 이게 뭔 소리야. 지효, 너 나 멀리 연애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아니야, 아니야. 연애는 무슨. 야, 소지야. 나 지금 전화 들어오거든?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응? 응? 아, 끊어버렸다. 아, 똥도 왜 쓸데없는 말을. 뭐야? 그래. 뭐 이 정도는. 집주인 언니한테 드리는 입주 선물. 응? 자연스럽어. 안 들었어. 아니 뭐 꼭 연애를 해야 키스를 하나. 나도 이제 해봤다. 키스. 미쳤다. 미쳤다. 자랑이니? 응? 아주 난년 났네 난년 났어. 아, 모르는 사람이야. 그나마 다행이지. 드라더. 로이는 거대. 모 dig원인데. 어. 감사합니다. equipGIVE P temps 로이 다 carne. 막 이곳에 ап 월요, aniu playing rock. 예원이ท pone Tá grandma. 만 금ика midnight. 이메ец. 4시 3분 4시 3분 아니 저분이 키스가 심피질이 왜 아니 왜 왜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여기서 내려 저 사람 설마 여기서 해라 지갑 두고 왔니 몇 투지 또 마주치면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래 일단 집을 들어가자 지금으로써는 집이 제일 안전해 다음 시간에 만나요